더불어민주당 산안법 개정안 포장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할 수 없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법 1부 개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할 수 없는 명백한 개혁후퇴법안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교했을 때 우선 중대재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다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동시 또는 1년 이내에 3명 이상 사망해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개정안 대로라면 다수의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로 규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군제 문제 등 시민재해, 재해, 사회적 재해를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산안법 일부 개정안은 산업재해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책임자까지 그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안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고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감싼다 하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개혁이법에 대한 명백한 후퇴로 직권여당이 체면이라도 살리겠다면 졸속적인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페이스트랙 자유한국당 폭력 사건과 관련된 공판이 있었습니다.